저는 송파구 여사는 소립군 신영입니다. 주민들 중에서 지금 문화재가 4시나 되는데요. 시문화재 두 분, 국가문화재 두 분 있어서 송파에는 축복받은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거기에서 한해종까지 여지역이 위치가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금상초막 아닌가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도 아주 협조를 많이 하셔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여기 주시도록 모든 힘을 좀 합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해종 송파구 유치를 기원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